습기와 어둠. 살아가는 데 제약이 많은 듯해도 지네는 상당히 성공한 동물에 속한다. 열대에서 극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으며 사막에서도 살아간다. 어둠을 틈타 생존하는 동물들. 어둠이 가장 큰 무기인 이들에게 운 좋은 밤이란 없다. 고만고만한 크기들 중에서 지네는 강자다. 털도 많고 먹기 까탈스러운 송충이도 꺼리지 않는 무자비한 육식동물. 사실 인간에겐 농작물의 뿌리를 해치는 곤충을 잡아주는 알고 보면 고마운 동물이다. 거취장스러워 보이는 다리가 사냥할 땐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꿈틀대는 먹이를 고정시켜 사냥감을 제압한다. 좁은 틈이나 흙 알갱이 쌀을 헤집고 가는데 지네의 몸은 딱 알맞다. 여기저기 수색하며 먹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은 더듬이. 더듬이가 이끄는 대로 열다섯 마디 서른 개의 다리로 된 긴 몸이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 더듬이는 한 쌍 머리 앞부분에 나 있다. 주변의 습도와 온도를 읽는 아주 민감한 부분. 수많은 냄새와 접촉에 관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더듬이 전체는 섬머로 덮여 있다. 눈과 코, 귀, 모든 감각기관을 더듬이가 담당한다. 머리 좌우에 거의 형태만 남은 것이 눈이다. 혼눈이 모인 원시적 겸눈으로 태화돼 거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별 어려울 것 없는 먹이 사냥. 사실 지네의 성공엔 남다른 무기가 있다. 강력한 독잇발. 독잇발로 상대를 일순간에 마비시킨다. 작은 동물이라면 순식간에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독성. 독이 있다는 건 생존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강한 것은 야생의 쥐까지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 맹렬하게 저항하던 도마뱀이 잠잠해졌다. 독잇발은 제1앞다리가 변형된 것이다. 희스타민과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세로토닌이 독샘에서 나온다. 사람이 물리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한 정도지만 도마뱀은 생명을 잃는다. 다시 독샘에서 독을 흘려보낸다. 도마뱀은 끝까지 저항을 한다.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것. 그것은 본능이다. 독은 진해를 땅에서 1cm도 안 되는 낮은 세계의 강자로 만들었다. 진해는 유일하게 다리를 독잇발로 변형시킨 동물이다. 수많은 다리 중 한 쌍을 독잇발로 진화시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독이 있는 위험한 동물. 그래서 진해는 해충으로 분류된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생물종을 이해하는 한계다. 활달하고 포악한 육식동물인 진해가 끔쩍도 않는다 싶더니 마침 먹이를 먹는 중이었다. 독이 통할 것 같지 않은 딱딱한 갑옷을 믿고 진해의 먹이를 탐해보지만 어림없는 시도다. 굶주린 자들은 먹이를 찾고 운이 좋은 자들은 잠시 휴식으로 들어가는 시간. 전쟁같은 밤이 이제 막 시작됐다. 거슴도치는 작은 곤충류부터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못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개걸스러운 사냥꾼이다. 허공에 대고 열렬인 냄새를 추적하는 지둥이가 긴 녀석. 딱쥐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딱쥐는 포악한 사냥꾼이다. 눈 대신 코로 먹이를 추적한다. 싸움은 요란하다.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목숨이라면 한 번에 내주지 않는다. 상대방서는 지금ratosç 생각하는 건가 될 것 같다. 상대가 집어들이ứng 인정하는 지워지지 않는 бес이니깐. 상대방서는 안의 binnen지entre는 안의 전쟁을 알겠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집어들이 다가 friends and to learn. 상대가 집어넣고 있는 걸овор fulfill 것 같다. 상대가 집어넣고 있는 넓둘ở습니다. 상대가 집어넣고 있는 여인과 집어넣고 있는 사실이는 상대방서일을 알아내야 기쁜이 되었다. 상대가 집어넣고 있는 거. 상대가 집어넣고 있는 면에서 집어넣고 있는 그런 것 같다. 먹이를 감지한 두꺼비 거리와 간격을 가늠해 본다 1500분의 1초만에 운명이 결정된다 독이 있으면서 긴 다리로 버둥거리는 고약한 먹잇감 삼키는 건 사냥할 때보다 더 신중하다 해가 지면 언제나 이런 밤이었다 먹이를 사냥하고 누군가의 먹이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기록한 진의 삶이다 봄부터 여름에 걸친 이 계절에 진에는 알을 낳는다 노랗고 투명한 알 15개에서 60개 되는 알을 한꺼번에 낳는다 마치 바구니에 알을 넣듯 몸을 둥글게 말고 알을 낳는다 알의 크기는 직경 1mm 깨알 크기의 알은 노란색으로 반들반들 윤이 난다 알을 낳는 건 체력과의 싸움이다 약 30분에 걸쳐 3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암컷은 거의 탈진해버렸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가슴으로 알을 품는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바깥세선과 등을 진다 대신 가슴 속에 작은 색이 하나를 안았다 알이 부화하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린다 그동안 하는 일이라곤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틈틈이 알을 핥아주는 일이다 어미는 더 단단히 새끼를 움켜쥔다 굶주림과 싸우며 포식자가 온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시기 진의 일생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시작됐다 한 달이 다 됐는데도 알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다 부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만큼 고요하다 그런데 얼마 후 그대로 진해가 돼버린다 이것이 진해의 부화였다 땅 진의 류는 날때부터 어미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만 크기만 작을 뿐이다 어미처럼 하나의 마디마다 한 쌍의 다리가 있다 부화를 한 뒤에도 한동안은 새끼를 돌본다 새끼가 독립하여 흩어질 때까지 어린 개체들의 생존률을 높이는 것이다 아직은 독도 없고 단단한 껍질도 없는 연약한 몸 땅 진의 류 유충은 두 번의 탈피를 한 후 성충 크기로 자란다 수명은 6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건 운이 좋을 때의 얘기일 것이다 3장 60분도 없는 연약한 몸